한글자막 by 한효정 정성룡 선수가 웃고 있는데요 우리 빌드프레이어들이 정성룡에게 뛰어가서 안아줍니다 이것은 정성룡 골이 됩니다 지난번 광태말라와의 경기 때 실수를 정성룡이 많이 하는 그런 해프링이 되고 말아요 악마 골키파도 어이없다는 표정인데요 오늘 킥을 두 차례 실수를 하더니 또 서로 간에 콤비네이션 프레이에서 어긋나는 이런 경기의 골이 또 참 묘한 웃음이 나오는 그런 골을 얻어냈습니다 정성룡입니다 자세히 볼까요? 길게 킥 이게 웬일입니까? 선수가 처리할 걸로 서로 밀었거든요 밑에 바운드의 감각이 서로 간에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골키파은 수비가 처리해 줄 것으로 믿었고 수비수는 순간적으로 바운드를 마치지 못했고요 첨부수는 강릉으로 가시지 못했고 뵙이도 안 fantást Lightroom 스페인은 좀 Soho 어? 그렇죠?